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동시 안전교육체험장이 오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안동시 남후면 단오리 낙동강 생태학습관에 문을 연 안전교육체험장은 지진과 연기 피난, 심폐소생술, 완강기 체험 등 5가지 체험시설로 구성됐으며 안전용품 전시와 기획 전시관도 갖추고 있습니다. 체험장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물론 시민이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불감증과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.